태호가 지금 몸에서 뭐가 없어요? 팔 팔이 없어서 다리로 살기 힘들지 않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태어날 때부터 팔이 없고 두 다리도 선천성 귀형이었던 태호는 상태가 위태로웠습니다 머리가 아프고요 목도 아프고요 목도 아프고 또 열이 나고요 열이 나고요 하지만 열 살을 넘기기 힘들다던 태호가 올해 열한 살이 됐습니다 날 보라 학교도 씩씩하게 다닙니다 금쪽같이 챙기는 동생도 생겼습니다 기쁨도 아픔도 알콩달콩 나누며 승가원엔 태호와 의 좋은 천사들이 삽니다 엄마의 도움이 필요 없는 태호는 혼자서도 잘 먹습니다 태호는 두 발로 못 먹는 게 없어요 맛있네 엄마 대리군 대리군 뿐만 아니라 틈만 나면 엄마와 형, 동생들을 도와주려고 노력하는데요 태호의 네 발가락은 정말 유용하지요 발로 열도록 만든 문고리 태호는 특히 외모에 자신이 있어서 자신을 가꾸는 것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엄마, 내 말아야 할까요? 이모니, 멋있다 발 예쁘다 태호의 발인데도 그냥 손이라고 생각하고 손 뭐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말할 때가 많거든요 엄마 더 하죠? 그럼 네가 입어 벗고 입어 양팔이 없다 보니까 옷 입고 일하는 게 굉장히 어렵게 보이는데도 두 발가락을 굉장히 잘해요 그런 모습들이 참 이쁘고 내가 도와줄까 하면 아니요 아니요 이렇게 큰 소리로 바로 외칩니다 아마 자기 스스로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강한 아이입니다 태호의 척추가 많이 휘었습니다 오른발을 들어서 손처럼 사용하다 보니 왼쪽으로 휜 것입니다 양팔이 없고 양쪽 다리뼈 기형에 발가락은 4개씩 그리고 입천장마저 갈라진 8가지 중증 장애를 안고 태호는 태어나자마자 버려졌습니다 엄마 불러 엄마 그리고 입양기관 홀트를 통해 승가원에 맡겨졌습니다 사지 기형을 딛고 몸통으로 살기 위해 어릴 때부터 피나는 노력과 훈련을 해온 태호 하지만 몸통만 있으니 열이 발산이 안 돼 위험한 고비도 많이 넘겼는데요 열이 쉽게 오르고 고열이 나면서 얼음찜질이나 해열제를 복용해도 떨어지지 않으니까 40도씩 유지가 되고 이러니까 응급실을 통해서 병원에 입원하는 게 자주 있었으니까 머리가 아프고요 목 아프고요 목 아프고 또 여인하고요 여인하고요 누가 입었어요? 태호가요 태호가 팬티 입을 수 있어요? 네 잘 입어요? 네 진짜 야 그래 태호 엉덩이가 예쁜가 미군가요? 잘 안 보이는데 잘 안 보이는데 예뻐 그래 네가 놀랐어 아야 시작 한번 더 해봐 그렇게 한 해 한 해 힘든 고비를 넘기고 밝게 살아낸 태호 그리고 어느새 11살 위태롭던 생명은 거짓말처럼 건강히 자랐습니다